나이스게임TV 바로 시작할게요 3-1 시청자분들이 세워주세요 전 속이는 걸 싫어하니까 몇 번 죽었다 지금 시청률 몇이야? 다 롤챔에서 보러 갔지? 배신자들 배신자들 진짜 배신자들 여러분들은 의리 의리 알겠습니다 3-1 넘어갈게요 아니야 꽤 나갔어 이거 얼음 뭐지? 얼음 밟으면 죽겠죠? 올라가는 건가? 올라가는 건가? 아이씨! 한 번! 아이씨! 한 번! 아이씨! 한 번! 아이씨! 두 번! 아이씨! 두 번! 세 번! 아이씨! 세 번! 아우이씨! 네 번! 아 이상하게 죽네 이상하게 죽네 아이씨! 세 번! 세 번! 세 번! 아아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아홉! 열 번! 아홉! 이 사람들! 열 한 번! 아홉! 열 한 번! 아홉! 열 세 번! 열 세 번! 열 네 번! 아우 씨!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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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아홉!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4번, 14번. 3-6까지 왔어. 15번. 야, 때려. 그리고 3-6까지 왔잖아. 5대 나도 때려야 돼. 그치? 네가 먼저 때려. 툭 까자. 10대만 때려 그러면. 그래? 툭 까자. 괜히 이렇게 하면 나중에 내가 손해인 것 같아. 14번 때려가지고 날 때릴 수 없게 만들려고 했는데. 빨리 때려. 10대 때리면 돼. 까면. 챕터 3부터는 나도 스테이지 하나 까면. 먹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빨리. 빨리. 멋있어. 아, 개재밌어. 아, 마이크. 아, 개재밌어. 아, 개재밌어. 근데 약간? 방금 또 죽었죠? 3번. 3번 죽었어요? 그 짧은 사이에? 아, 핸드폰. 4번? 4번, 4번? 4대요? 4대. 예, 주인님. 방송중이에요. 방송중. 예, 방송중이에요. 생방송. 예, 알겠어요. 알겠어요. 바쁜몸이야. 하하하하하하. 모아놓고 때리게요? 아, 죽었어요? 깼잖아. 그럼 때려야죠. 니 몇 대. 나 때렸지, 다. 네. 어, 뒷때린 거야? 아니, 니가 잘못된 거지. 아냐, 아냐, 아냐.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한타 끝날 때마다. 한 번. 그래서 그냥 스테이와서 때릴게요. 아, 그냥 끝나고 나서. 빨리 해야돼. 빨리 해야돼. 빨리 해야돼. 빨리 해야돼. 빨리 해야돼. 내가 잘못됐어. 아, 내가 잘못됐어. 빨리, 빨리, 빨리. 아, 니같은 새끼 진짜. 한 번, 한 번. 한 번 빨리. 뭐 같은 새끼야? 두 번. 아, 때려. 그렇게 때리면 아프 죽어. 아,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우! 아, 저거 다음에 안 되는 거구나. 저거 뭐예요? 하얀 것? 가시도 아니고? 저거 뭐야?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죽은 거야? 깬 거죠? 어. 한 대 때리고 두 대 맞을래요? 어떻게 할래요? 한 대 맞을래요? 한 대 때리고 두 대 맞을래요? 한 대 맞을래요? 빨리 해. 뭐야 이거? 뭐야? 오오오오. 오오오오. 유소탄이다. 뭐야? 안 때려? 일단 싸워둘래요? 싸우는 게 낫겠다. 오케이, 오케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어이구, 어이구. 빵! 아하하하하하 0? 1, 1, 1? 0? 1, 1, 0? 어떻게 할래요? 1, 2? 잠깐만, 잠깐만. 계산 안 돼. 잠깐만. 계산 안 돼. 그게 뭐 있어요? 아, 씨야. 이제 한 대예요. 이제 한 대. 두 대 맞고 한 대 때리던가. 한 대 맞았던가. 한 대 맞았던가. 아이고. 와! 아, 다시 내려가야 되네. 빵! 빵! 어떻게, 어떻게. 까. 야, 내가 때리는 건 아니고 까는 걸로 가자. 그래요? 그럼 지금 0된가? 아, 안 돼! 까는 걸로 가자. 한 대? 한 대야? 한 대, 오케이. 본 적 맞다 한 대? 한 번 죽은 거죠? 이제 한 대. 무섭네, 미사일이. 한 대. 안 돼. 네, 네, 네.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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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때 죽은거 아니죠? 둘? 둘이야? 둘이야? 오케이 오케이 들어오셨어요? 3? 아 이거 쉬운건데 그러니까 쉬운건데 오오 깼다 피하면 피하면 클리어 둘 아 좋구요 오오오 양성이 재밌네 최소 2대 이상 모아서 때려야겠다 저 화장실 갔다올테니까 한 50분만 모아주면 안돼요? 무슨소리 하지마 지금 벌써 2번 모였거든요 지금 빨려들어가는거에요? 하얀거에요? 그냥 가시같은거에요? 3번 지금 위에 뭐있어요? 위에도 꽁싱일수도잇잖아요 아 이거 쉬운거였는데 두번 세번 어 이거 위에도있네 어이구오노 네번 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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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至퍼데? 은ses 좁아지는 것 같은데? 오오오오오 세 번 어휴하 진짜 아시 아래아래아래 은질안 알아야지 아래 왼쪽왼쪽월. 왼쪽아 chamado 아래왼쪽. 아래왼쪽에 세번 쉼네요 이거 쟤도 모양 열대 모이면 id 10스택 기준으로 가죠 쉬운 것 같은데? 뭐야 엄청 쉽네요 내려가요 3대 스토리얼이네 타고 타고 깔리면 죽어요 가운데에 찌르다니면 어떻게 돼요? 타고 어디로 가도 길이지 빨리 가요 뛰어요 불으로 올라가고 밟고 밟고 5대 8대 8대 죽을뻔했다 6대 역시 역시 깔렸습니다 제가 아까 가르쳐줬잖아요 끼임이 안된다고 왜 끼어요 공략을 가르쳐 드려도 못 들으시면 가르쳐 드릴 의미가 없잖아요 때리기 마음 아픈데 이쪽으로 가면 내꺼야 5대 6대 어 뭐야 이거 뭐이냐 7대 한 번 더 죽으면 맞아야되요 뭐야 아 뚫는거구나 아 이걸 타고 와야되는구나 맞췄어 어 이거 스틱이 뭐 8대 근데 게임하는데 방해되니까 이번판 끝나고 때릴게요 그냥 스킵이 멈추는게 없네 어? 막혀있는데 어? 뭐야 저기 다시 돌아가네 9대죠 지금 맞췄어 그냥 멈춘김에 몇.. 몇대지? 8? 다 3키워야 3키워 3키고 때려 배틀 수 있어 3키고 때려 아 진짜 7대 7대 3키워 빨리 그럼 때려 아 좋구요 뭐야 이거 열쇠가 있어 아 아래에 있는거구나 1대 2대 3대 아 나 이거 BJ가 하는거 봤다 네네 BJ 여기서 한 20번 죽던데 여기 20번 죽던데요 깰 수 있어요? 내가 개보다 더 잘해 그래요? 지금 하는거 보면 비슷한데 다섯대 근데 BJ가 누군지 알고 개보다 잘 안돼요 러버기 아닌데요 개정령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 아이씨 여섯대 주먹 주먹으로지 말고요 생명에 위협을 주시네 아이씨 7대 여기 역뿌리네 지금 로켓이 무자병만 아이고 8대 아이고 아이씨 9대 아 와 지금 유도가 장난 아니네 10대 10대 5 5 5 5 5 5 4 5 6 아 이쁘네 어렵다 아나 이씨 몇 대지 몇 대지 13대가요 14대가요 웃다가 내가 까먹었어 그냥 계속 때리자고 오 이번에 아아 14대 점점 늘고 있어요 가만히 쓰게 보여요 아이고 근데 외벽탈기 되잖아요 외벽탈기 도대체 빨로 14대 아이고 왜 저렇게 나요 16대 벽 부서진다 17대 당 보충허고요 마저 먹고요 미트보이를 갈아서 가는 거예요 피님이 죽인 애들이 지금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아이고 18대 베투스가 뭐지 베투스 아이고 오오 아아아아 19대 꽤만 있는데 아깝다 3색 에요랩이 붙은 거 같은데 아이고 20대 아 이 정도 지겨워지는데 21대 더 때리면 저 힘들어요 20대로 끝냅시다 아이고 오케이 나한테 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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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까져서 20대에요 으 아 좋구요 으 으 으 아 뭐예요 아 아 으 으 으 쉽다 이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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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깨겠다 굳이 벽에 벽 안타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으 으 으 오케이 네베 짐 맞을래요? 아니면 모아서 맞을래요? 지금 때려 지금 빨리 아 네베는 확실히 치료맛이 별로 없네 보너스 대지인데 이건? 오 아레나 또 있네 오! 한 대 뷰링이 있네 이게 아! 두 대 멋진게 급히 하는데 이제? 세대 오호호 아이고 오오 이게 벽에 막히면 인식을 못하네 아 절로 가는 거구나 어? 위로 줌 세대 이게 뭐야 이거? 어디로 가야돼? 아이고 한 대 아하하하 막힌 길인가 위에? 아이고 두 대 네베 아래 선풍기가 있네 어 어렵다 이거 다섯 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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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여섯 대 아 이게 뭐가 잘 저렇게 돌아가네 하하 하하 아하 아하 4대 아이구 8대 여기 이제 완벽하게 공격했는데 어이구 아니네 완벽하게 아니네 몇대죠 아홉댄가 10대 미치겠네 야 머리 터지겠으니까 깨면은 나누기 2 해주면 안되냐? 나누기 2요? 어 그냥 좀 까주는거 뒤엎트컨 매판 애교 부려가지고 시청자분들 정수맥여가지고 그 정수만큼 까죠 어때요? 뭐지? 뭐야? 아 저 키가 있었네 아 가운데 열 수 있네 깼네 그래도 깰 때마다 애교타임? 애교타임? 이럴 때에요 지금 때려놔 보세요 뭐야? 뭐야? 쟨 뭐에요? 몰라 한 대 야 얘보다 빨리 가는거야 레이스 하하 하하 제가 가는거만 따라가요 막판에 역전하면 되잖아요 제가 안전한 루트로 갈테니까 그게 아니지 쟤보다 빨리 가야되는데 막판에 역전하면 되잖아요 막판에 어떻게 역전을 해? 컴퓨터인데 쟨 정해진 대로 쭉쭉 가는건데 에이 제가 최단한 루트로 가는게 아니겠죠 하하 하하 다섯대 오오 이기고있어 오오오오 아이고 역전당했네 오오오 아이고오오 다섯대 아이씨 아이씨 살짝 늙은 경우가 언제든 뒤집을 수 있어요 너무 초조하지 않아도 돼요 하하 일곱대 야 보스전은 좀 봐주면 안되냐 보스전 나누기 2로 갈까요? 아 보스전 좀 봐주면 안돼? 저어 아 저는 저야 항상 봐줄 준비가 되어있는데 시청자님들이 가만 넣어두실지 아래는 뭐지 뭐 없는거지 오우 차오른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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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때 이속이 미트보이가 더 빠르래요 어차피 여기서 추월하네 쟤 빨라지는데 쟤도 아이고이씨 아이씨 몇이지 열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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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이 아우 아이씨 아이씨 التilli 네 아 이게 안되네 여기 세대 뭐 있어요? 저 PIP자로 안보여서 그냥 한번에 가려고 아 여기서? 이게 안되네 네 네 좀 봐줘라 일단 카운팅 하는 거예요 봐주는 건 이제 시간이 좀 마음대로고 아우 씨 스윽 오 끝날 때까지 쭉 채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쇼업 칠래요 그냥? 아 근데 미치겠네 16대 마지막에 쇼업 칠래요 그냥? 어떻게? 오 그래도 이게 아우아 저기서 자꾸 걸리네 17대 아 그럼 이제 직선 코스에서 따라가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오우 진짜 강제 따라가기는 괜찮은데? 18대 19일까? 16일까? 지금 방식 자체는 쟤랑 똑같이 가봐요 한번 그게 정석인 것 같은데 아이고 19대 이케아 야아 합체 거의 오오 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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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어떻게 쇼붙쇼붙 빨리 때려 빨리 진짜요? 빨리 때려 몇 분이나? 지금요? 17분 100부터 빠르네요 근데 근데 이건 스테이지 이름이 헬인데요? 챕터 4-10까지였지? 네 10이요 여기 길이 있는거에요? 없어요 역시나 안 돼 이건 쉽네 그래도 아주 용암이구나 길이 있는게 아니구나 2대 아이고 아 이거 못 가는데 어떻게 가지 저거 왼쪽 벽에 붙어서 올라갈 때 샥샥샥 아이고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네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으라고 하면 죽는 거 같은데? 살았을 때? 알았으라고 하지 마요 그 말만 하면 죽는 것 같아 사망 플래그 사망 플래그 사망 플래그 부엉 아이고 여섯 대 사망 플래그 사망 플래그 사망 플래그 사망 플래그 사망 플래그 사망 플래그 일곱 대 아아 미치겠네 아 아 이거 쿠로 같았어요 페이커 이렐리아를 만난 쿠로 한 번에는 못 들어가려나?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성능이 높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업무가 한 번 뒤겨봐요. 그게 그렇지 몇 대지? 아홉 대 아 시작하면 못 때리는데 타이머 있는 거니까 이거 어떻게 가? 어? 어떻게 가지 이거? 밑에 발판 발판? 아 발판 있구나 자 이제 열대에서 한 대 까줘야 되곤 했으니까 아홉 열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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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괜찮아요? 오늘 100대 맞은 거 같은데 verg 200대 맞은 거 같은데 아홉 아홉 아 inventor 아홉 애고 엮이네 되어iet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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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12대네요 아 때리기 미안해지네 아 저 수고하는 미티보이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온다 오메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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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왼쪽으로 왔어야 되는데 아 손가락 손가락 아파 너무 아파 지금 손가락 손가락 아파 휘씨 휘씨에도 안주네 오오오오 아구으으으으 구야돼구야돼! 아 진짜 미쳤어 오 5대.. 잠깐만 손 손 저려 핼드루도 그래요 지금 요즘 키우도 그러니까요 아 좋아좋아 잠깐만 아 4대인가? 5대에서 4대죠 이제 짧은떠르다 아 미안해 이제 세게 때릴 수가 없네 아 씨 한 대 아 떨어지면 다시 오 아 참 대 씨 아 아 아 으 세대 바지 죽은 줄 알았다 막기 점프해야 돼요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우대 사이로 으 아 씨 세대 으 으 아이고 네 네 으 으 아 어이없네 진짜 게임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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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어떻게 가요 뭐 닫았을 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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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꾸 사이로 들어가냐 6대 그만 세 해야죠 7대 교날받을 때 뭐라 그랬어요 뿅망치로 때리는 사람이 그걸 제대로 카운팅 안 한다면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다고 제가 잘하고 봐줘도 안 된다 세게 때려라 피니님이 다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르친 대로 잘하고 있잖아요 8대 9대 왜 너 손이 너무 아프다 진짜 지금 아이고 열대 어 아우 이 쉬운거라 아우 아웃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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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위킬리 있구나 아우 아웃뎅 오오 저건로 가는게 안전할거 같은데 뭘로가 교통기 가자마자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요 타임이 안나올라 확실하지 않아요 이쪽이 더 오오 하하하하 세대 네대 아 네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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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하 하하 하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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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 아우 막걱고? 아니 걍고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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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등 때려 주면 안되냐? 알았어 알았어 열대 모아서 등짝 손바닥을 한 대 세게 때리는 걸로 바꾸면 안돼요? 교환권 주면 안돼요? 등짝 한 대 교환권 어때요? 등 말고 안마 좀 해주면 안되냐? 안마요? 제가 손을 보는 거잖아요 안돼 흐흫 흐흫 어 이거 뿅망치 부위가 제한되있진 않았네요 생각해보니까 뿅망치로 때리는 거지 2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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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타이밍이 나오나? 아 이거 타이밍이 나오나? 나오니까 깨겠지? 여덟대로 하죠 오오 나오네요 아하우 그냥 가는.. 아홉 대에에에에에에에. 아..열대에에에. 아 시간 잘 간다. 32경이네요. 아아아아 미션 배분을 잘했네 야 로그인 하지마 화면 가리자 벽 가리잖아요 벽 13배 친구들 다 지워버려요 아이고 14배 10배 여러분 핑계라도 들 수 있게 많은 로그인 부탁드립니다 15배 이럴 때 로그인 한번 해줬어야지 여러분 지금 타이밍 이제 하면 돼요 봐봐 16배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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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고 깻자 너무 어려웠는데 이건 인간적으로 너무 어려웠는데 이거 인간적으로 오오 오오 이 마지막 고비가 넘겼는데 오오츠 오오오오오 아 bitcoin boro 굳이 병애 Block petty 어차피ps 공lord 루트가 정해져있어서 알았어 가르쳐주잖아요 OK 요렇게 ей 열아홉대 disagreement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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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때릴 수 있는 거 이거.. 팔면 안 되나?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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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후렴 때? 아.. 3배.. 7배.. 아이고.. 5배.. 네 살았어 살았어 천천히 천천히 16대야 어떡해 아 개뼈대기 같은 게 진짜 아 알았어 아 피하는 법 확실히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이제 아 저기 답을 찾았다 답을 찾았다 답 한 번 봅시다 과연 오오오오 아씨 아으씨 아 어려운데 하필이면 왜 자꾸 쉬운데서 급하게 하다가 서른 다 오지 지워줍니다 서른하나 서른하나 아우 아까워 아우 다섯 서른둘 손가락이 너무 아프다 펜옥이 안 좋다니까요 게임 맞으면 손가락 쓰잖아요 아씨 아 이거 어떻게 때리지 팔아프네 미치겠네 진짜 아 왜이러냐 아우 아우 당을 먹었으면 안되네 핫바, 핫바 먹자 보자 탄탄이 이상해지네요 아씨 서른여섯 아이씨 서른이곱 여섯 하아 여섯 으흐흑 으흑 으흐흑 으흑 하늘여덟 두 손 떼기 부족하겠는데? 일단 이깡 게임 못 깰 것 같냐 시간이 없어요 37분이에요 13분 남았어요 40분 와 40대야 40대 아우 42 아우 42 43 요즘 훨씬 나이비 지났나? 지났구나 아! 대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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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대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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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대쉬 점프 대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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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대쉬 그렇지 46 47 47 아잇 48 40 아우 아우 50을 어떻게 때려 아아 아 이기겠다 아아 나 미치겠네 진짜 아이씨 와우 아 이거 안되냐 으ELL 똑같이 죽네 비욘신같이 진짜 이거 바보인가? 어 왜 똑같이 죽어? 그러게요 왜 계속 죽지 와 그거 바보된 느낌인데 아직 진짜 아 왜그래 그냥 진짜? 아 위에 올라가면 그럼 위에 가만히있어요 위에 저거 가만히 앉아 아니 이거 말고 저 위에 이거 깨면 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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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왜이래 진짜 다 못했어 아 이거 무적보가 없나 아 놀리기도 미안하다 이제 그냥 구독으로 달리면 안 맞을 거 같지 않아요? 맞아 그렇죠 안 맞잖아요 그니까 안 맞는다고 오 깼다 깼다 몇 대였죠? 56? 57? 한 대 까서 55 55 맞나요? 저 형 피지컬로 승부를 못봐 뭔 피지컬로 승부를 왜 못봐? 나랑 대결 한번 해볼까 와가지고 1대1로 어 누구야 아이디 뭐야 15기노 와봐 어 여기 오라고 50면은 제가 한 다섯 대 드릴게요 이거 뭐야 이거 50뉴? 뭐야 이거 블랙홀이다 오 들어가는 거네 타임 맞춰야 되네요 쉽네 다 까드렸어요 55 4-12G 여기만 깨면 되네 이거 깨고 55대 맞으면 돼요 잘 안에서 아아아아아아아아 57 하하하 58 왜 이러냐 아, 59. 아, 59. 아, 진짜 씨. 멘탈 나가네, 멘탈 나갔어. 60. 여러분, 깨자. 깨야죠. 60. 61. 시겠네, 진짜. 60. 깨자, 깨자, 깨자. 오, 좋아. 뭐야, 이건. 아, 여기 포털이 있구나. 61. 웃지마, 이씨. 아, 웃기게 죽지말던가요. 아, 이씨. 61. 아, 이씨. 아, 이씨. 와. 아이고.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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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어. 오, 61대. 미안. 성공. 62대 맞으면 돼요, 이제. 맞을 거예요, 61대? 야, 미션 성공했는데 왜 나만 손해보는 느낌이냐? 뭘 손해봐요? 만약에 3탄부터 빡빡빡빡빡 닿겠으면은 쭈루루루룩 닿겠으면은 30대를 때릴 기회가 있었잖아요. 물론 실패해서 62대를 맞아야 되긴 하지만. 안 그래요? 때려. 다 때리라고요? 진짜? 아이고, 난 절대 못 부리고. 한 가지만 해보자. 뭐요? 3- 이거 다음이 뭐지? 뭐야? 아, 4-11이잖아. 네. 저 해보라고요? 방송. 야, 지금 한, 끝나기 전에 한 4, 5분 정도 남았어. 5분. 5분 동안 도전해서 깨는 걸로. 제가요? 어. 죽으면 한 대씩 닿고. 게임에는 내가 한 판 사줄게. 저 그럼 키보드 갖다 줘요. 아니, 패드를 못 박고. 아, 맞다. 안 되겠구나. 그것 때문에. 나는 패드만 내거든. 아, 안 되는구나. 등으로 때려줄게, 등으로. 야, 마음을. 마사지를 해봐. 진짜 손가락이 너무 저려서. ㅎㅎㅎㅎ 아이, 마이크가. 잠시만요. 아 어어어어 어어어어 2019년 현재 무조건 무조건 애들 아주 시원하죠 처음에는 좀 눈치를 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살이 송삭났는데 근육이 풀리면서 좋은데 미션 성공 보상이에요 보상 안마 마사지 이걸로 충분한 거야 머리는 60대 5마라서 이렇게 한 거야 이해해주시고 깼잖아 애초에 그거에 머리를 때린다는 게 없었어요 그래도 깼잖아요 그걸로 좀 만족해주세요 다 5분이니까 6구당이 6깼어요 아주 수많은 사망패턴이 시간 때문에 손이 너무 아파서 인정합니다 글을 못 낄 줄 알았는데 깼네요 이게 내가 로봇보다 잘해 로봇을 참고한 거잖아 로봇인가? 어 로봇TV 보고 참고한 건데 시간을 잘한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 나이에 그 정도까지 따라갈 수 있다 그걸로 뭐 그렇다고 하죠 근데 오늘 잘했어 잘했어 개잘했어 말린 데서 조금 천천히 했었으면 시간 때문에 내가 긴장해가지고 훈육모그만 있었어도 쉽게 됐을 텐데 그쵸? 로그 레거씨 어제 막판에 보스까지 갔거든 끝판 보스요? 어 깼어 챕터 1,2,3,4 해가지고 다섯 번째가 바로 그거야 깼어 네 히든 보스가 또 하나 나와 아 그래요? 개한테 죽었어 그럼 히든 보스 잡으려면 다섯 번째 보스를 또 잡아야 돼요? 어 어제 새벽 5시까지 했어 아 히든 보스 잡으려고요? 계속 챕터 1부터 어제 마지막까지 갔어요 레벨 몇인데요? 한 90인가? 냄붕 터져가지고 웬만하면 저는 포기 안 하거든요 그건 버그였죠? 투명 뭔 소리야? 투명 투명 버그였어 버그 왔다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버그였어 아 진짜 아니요 로그 레거씨는 안올려요 욕술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아프리카 다시보기는 남아있죠? 아프리카 다시보기는 남아있고 아프리카 다시보기는 남아있고 안돼 안돼 어우 등 아파 시간 나면은 보스만 공략하는 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른팔 조금 왼팔에 비해 두꺼워진 거 같지 않아요? 야 나 힘줄 봐 이거 패드 잡아가지고 힘줄 이거 죽겠단 말이야 오늘 만족스럽네요 올해는 제가 좋아하는 게임류 스타일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게임류 스타일 이런 거 좀 많이 해주시고 게시판에 신청 많이 주시고 다음에 다나와 방송 나가지 말고 다나와 방송 있어요 다나와 방송 뭐 주더라? 스피커 준다는 거 같았는데 또 뭐 주더라? 기억나요? 제 스피커는 본 거 같거든요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키보드도 없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방송 이어서 하도록 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챌린저스 코리아 들어갑니다 월, 화, 토 이렇게 들어가니까 많이 받으세요 그거 공개해도 되는 거예요? 토요일은 다들 월, 화로 알고 있던데 그래? 그런 거 보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조자료 나갔을걸? 아, 그래요? 오픈 됐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선을 더 잘 알고 있다네요 그러면 다음 주에 뵈요 안녕 안녕